아니 그 원초적으로 그러면 다주택자가 양산되지 않게. 지금 올해 올해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일가구 3주택 양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한 60% 70% 80%요. 70% 80%인데 80%에 세금을 내고 지불 받으면 누가 있어요? 다시 단지 월세 받는 게 나아요. 안 팔아도. 아니 교수님 그래서 양도세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다주택자가 양산되지 않게 했어야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희가 개인들이요. 버스 대절에서 몰려다니면서 집을 사는 나라는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결국은 지방선거에 재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론, 대출 규제 완화론 나왔다가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경험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9억 이상인데 12억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이 보유세 조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의 중위권 평가액이 이미 11억이 넘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65.5%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다? 이건 좀 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부자세로 만들었던 세금인데 이게 보통세, 일반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주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부자세란 부자에게 물리는 그 세금인데 자본이득이 늘어났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가구, 일주택자 같은 경우도 10억 대는 20억 됐다고 소득이 늘어나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하게 매기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 서울에 사시는 분 중에 40%, 50%가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가 보기에 9억 원의 아파트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보통은 기준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제가 왈가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정책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강화된 거는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 강화되는 거잖아요. 뭐 공시시가도 오르고 근데 시행도 돼보기 전에 뭔가 또 바꾸려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자꾸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일하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안정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1%입니다. 현실화율을 매년 2% 정도씩 올렸다고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10억짜리일 때 현실화율 2%로 평가한 거와 이게 10억이 20억 됐을 때 현실화율 2%로 올려서 현실화율 시킨 거는 10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재산세가 올라가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요.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어려워지거든요. 분명히 종합부동산세가 안 올린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0.5에서 0.6으로 올랐습니다. 여기다 1가구 2주택은 내년부터 1.2%로 올라갑니다. 최고세는 6.0%로 올라가요. 소득이 있는 곳은 공평하자가 필요하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의 판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쩌면 정부 여당이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막판에 대선에 몰리면 또 공약 남발하듯이 나오지 않겠나. 지난번 21대 국기 때 이게 나왔는데 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좀 잘 구분해야죠. 교수님 이게 학자시니까. 근데 사실 종부세를 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는 비중도 사실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 같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매치시켜서 종부세 올려서 마치 선거에 떨어지고 이거는 마치 상관관계. 외국에서도 보면 찾아보니까 뭐 주택발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버블 논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원인은 첫째 공급 부족이다. 두 번째 저금류와 과잉 유동성. 그렇죠. 세 번째 뭐 투기적 가수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금류와 과잉 유동성은 이게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아닙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저금류와 과잉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그럼 공급 문제는 통제를 할 수 있다.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나라든지 공급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처럼 세제 바꾸고 막 세무조사하고 해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 나라는 어디냐. 없어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중국하고 비슷하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집값이 급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진국이고 그런데 중국과 같은 정책을 펼 수는 없느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택 정책에 대한 목표, 방법, 수단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국가별로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교하기 좀 힘든 문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벤쿠버는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20% 냅니다.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 수요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희가 개인들이요. 버스 대절해서 몰려다니면서 집을 사는 나라는 없어요. 개인이요.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두 채, 열 채, 20 채, 100 채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과거 얘기지. 지금도 있나요? 어디가요? 지금도 버스로 대절해서... 그럼요. 지금도 임장 가고 그러잖아요. 카페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건...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는 맞는 규제가 필요한 거죠. 세제가 필요한 거고. 왜 중국만 있냐면 중국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가서 어디가서 개인이 막 뭐 성남에 도나서 하고 마포에서 밤보... 전 그렇게 사질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아니 얘기 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228만 명이고 매년 1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 얼마예요? 15만 채를 막 사들여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환경에 맞는 정책이 필요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걸 통제하는 건 당연히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하는데 세금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그걸 팔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 그 원초적으로 그러면 다주택자가 양산되지 않게...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일가구 3주택 양도세 얼마인지 아세요? 뭐 한 60%, 70%, 80%... 75%이나 거기다가 세금 따지 80%인데 80%에 세금을 내고 지불팔으면 누가 있어요. 단지 월세 받는 게 나아요. 안 팔아도... 교수님 그래서 양도세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다주택자가 양산되지 않겠어야죠.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번 정부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세가 너무 과하다. 이건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세제로 주택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공급을 늘리면서 양면 작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수요 공급과 또는 수요 억제 정책, 분산 정책은 동시에 써야 돼요. 이게 정치적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계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걸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을 싫어해서 다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혼동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세금 규제한다고 해서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 못 잡았으니까 전부 다 문제다. 모든 게 틀렸다. 그래서 다 엎우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동안 왜 이렇게 정책을 많이 썼는데 전부 다 투자나 투기 수요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 그래서 다 때려치고 다 풀어주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풀어서 공급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방향성은 맞았는데 잘 못한 거예요. 보통 시장 전문가들이 대개 6월을 분기점으로 봅니다. 종부세, 보유세 기준이 되니까 올해 종부세 내기 싫은 사람은 그 전에 다 팔 거고 또 양도세, 중과세가 6월부터 도입이 되니까 양도세 내기 싫고 중과세에서 내기 싫은 사람은 다주택자들이 팔 거다라는데 6월 이후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다고 보여지고요. 세금이 오르는 것만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는 비수기 전화 아닙니까? 6, 7, 8월 정도까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약부합세를 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불붙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 일부 빼놓고는 저는 사전 청약이 또 7월 달에 시작되니까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존대로 제가 예측한 건 뭐냐면 매물이 많이 증가해서 시장의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개발 호재가 붙어가면서 매물이 싹 들어가고 있거든요. 집값이 조정받으려면 내놓는 사람들이 집을 싸게 내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게 약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저의 예상도 사실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도 되게 힘든 상황. 올해 반기로 갈수록 안정된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셔서 다른 의견인 줄 알았더니 6월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은 거의 같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게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또 눈에 보이게 현재 저금리지만 향후에 금리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앞으로 1년에 꺾일 확률은 거의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저보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계속 2년 동안 빠진다고 했는데 안 빠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값이 저희가 1, 2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비성장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대표적인 상승 논자인 줄 아셨는데 주택이라는 게 그냥 사는 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소유해서 자산 증식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말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단지 주택은 누구나가 하나씩 살 수 있게 만드는 세상이 되고 양극화가 벌어지거나 또는 있는 자들만 부담을 지어주거나 또 너무 없는 자만 중심으로 가거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 시장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잉한 분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랄까 주의하자는 거고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도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자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